하고 마음을 피우라고 해. 명언이야, 명언. 진수는 잠들었는가? 고마워요. 진수 잠든 게 고마워. 당신이 보살펴줘서요. 아들한테 전화 한 번 넣어보소. 꺼져 있어요. 둘 다. 비밀별장인지 뭔지 둘이 그리로 사라져버렸는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 도대체 어디가 어떤 별자로 샀을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한테 말하고 사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요. 내가 한 번 물어봐야겠지. 당신이 물어보신다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냥 슬쩍 뒤따라가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아니야, 내가 한 번 꼭 물어볼 거네. 새 얘기는 보나 마나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고 발병할 거고 진국이 이놈한테 내가 물어봐야겠지.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어머니야. 어, 그래. 좋은 시간 보내고 왔니? 네, 어머니. 아, 저기 이리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 여기 앉아봐라요. 앉아봐. 별장은 잘 있더냐. 네? 네. 네. 얼마 주고 샀냐? 뭐예요? 별장 말이야. 누구 둘만 가는 비밀 별장. 네가 말씀 드렸어? 아니요. 아니, 근데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 글쎄. 아, 맞다. 그때야. 뭐가? 저, 지혜 왔을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농담 삼아서 비밀의 별장 얘기 했잖아요. 어, 그래. 아, 저, 그때 들으신 거예요. 아, 진짜 바쁘게 사십니다. 그, 이모님 말씀 상계부음은 맞아. 진짜 불쌍한 사람은 고이수가 아니고 진수 엄마야.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나 안아주면 대답해 줄게요. 뭐라 그래요? 몰라. 모르시다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쏙 들어가 볼대. 들이 맞자. 어, 어디로 갈 거니? 아무도 나요. 정처 없이. 전화는 해 줄 거지? 아, 그럼요. 민아, 엄마랑 아빠 여행 가신단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처 없을 낙은에 여행 가나 보다. 민이 안녕. 어머님 다녀올게요. 안녕. 우리 민이 트림하고 그리고 우리 노래 부르면서 놀자. 아이고. 오, 바다다.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아. 어. 재민 씨. 우리 저기, 저기 바다 한 군데 가서. 깜짝이야? 지금 못 참겠어. 어디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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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